오늘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가지고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라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은 아마 이 책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이라도, 앙드레 코스톨라니를 모르시는 분이라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유명하고요. 굉장히 꼭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스톨라니의 달걀을 가지고 각 경제 상황별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헝가리 출신 투자의 대부이며 13권의 책을 저술하고 전세계적으로 300만 부 이상의 책을 판 전설적인 투자입니다. 그럼 오늘 코스톨라니의 달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시장이 과매수 상태인지 과매도 상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주시장의 상승운동과 하강운동의 해부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시장의 장기 변동을 코스톨라니는 약세장과 강세장으로 구분했습니다. 약세장과 강세장으로 시장을 구분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약세장과 강세장을 각각 3군별 나눴습니다. 그래서 조정군면, 적응군면 혹은 동행군면, 그리고 과장군면 이 세가지. 그러니까 시장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강세장과 약세장이 있는데 이 강세장과 약세장에는 각각 3개의 군면이 있다. 이 3개의 군면에는 조정군면, 적응군면 혹은 동행군면, 과장군면 이렇게 3개의 군면, 3개의 군면 해서 총 6개의 군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달걀을 가지고 이 군면들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딱 이해하시면 그래도 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 감과 흐름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 그림을 잘 보시면요. 가운데에 동그라미가 있죠? 이게 이제 달걀 묘항을 잡았죠? 그래서 이게 달걀입니다. 이 달걀을 이제 밀컬어서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 달걀 하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볼 겁니다. 그러면 일단 어디서부터 해볼까요? 달걀의 제일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올라가서 한 바퀴 쭉 돌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달걀의 제일 밑부분입니다. 그럼 이때는 달걀의 그 꼭대기는 시장이 뜨거운 거고요. 달걀의 그 제일 밑은 시장이 어려운 겁니다. 불황이에요, 요즘에 불황. 그래서 달걀의 꼭대기는 호황이고, 달걀의 밑부분은 이제 불황이다. 이걸 이해하시고요. 그러면은 불황이니까 일단 정부에서 어떻게 하죠? 정부나 중앙은행에서는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유동성 증가 계획을 이제 수립합니다. 유동성을 막 찍어내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어떻게든 뭐 이제 경제 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경험을 했죠. 금리를 막 내리고 돈을 막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왼쪽으로 가보면은 A1, 왼쪽의 A1을 보시면은 조정군면입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거래량이 적고 주식 소유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뉴스가 암울합니다. 금, 부동산 등에만 관심이 있고 매도량과 매수량이 같습니다. 소심파가 조용히 매수하는 단계가 이 A1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중앙은행에서는 조금씩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유동성 증가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직 그 경기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보기 때문에 투자에 나서지 않고요. 일부 소심파들만 조용히 이제 주식을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매집을 해가는 거죠. 조금 더 이제 올라가면 A2가 됩니다. A2는 이제 동행 국면입니다. 이 동행 국면에서는 거래량과 주식 소유자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소심파가 조용히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주식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올라가고 주식을 사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고요. 상황이 좋으면 계속 상승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은 이제 하락을 합니다. 소심파는 여전히 계속 매수를 합니다. A2 국면에서. 조금 더 이제 올라가면 이제 A3가 나오죠. A3는 이제 과장 국면입니다. 이제 거래량과 주식 소유자가 폭증합니다. 부와 내동파들이 참여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너도나도 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뭐 내 친구도 주식한데 선생님도 주식한데 선배님도 주식한데 이러니까 나도 주식해야지 이런 흥분된 분위기를 타고 주가는 계속 상승합니다. 대규모 일반 대중이 계속 유입되고요. 언론이 대규모 주식 매입을 연일 보도합니다. 사규모이 되면은 늘 주식 얘기를 합니다. 누구는 돈 벌었다고 자랑을 하고요. 고평가된 종목이 있지만 기꺼이 삽니다. 왜? 더 올라가니까. 그리고 재평가된 종목은 야 그 종목은 안 올라 하고서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행하는 종목만 계속 사고요. 이때 소신파들은 조용히 자기 주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A3 과장 국면입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오른쪽으로 가보면 이제 다시 조정 국면이 시작됩니다. 거래량과 주식 소유자가 서서히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소신파들은 이제 안 사거든요. 소신파들은 조금 조금씩 주식을 팔기 때문에 주식 소유자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약간의 매도가 일어나면은 즉시 이게 반영돼서 하락이 일어납니다. 새롭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어지고요. 투자자들은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소신파들은 이때 이 시장에서 자신의 주식을 다 팔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내려가면은 어떻게 되죠? 동행 국면. 거래량이 증가하고요. 주식 소유자는 계속 감소합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극도로 예민해지고 소신파는 편안히 이미 주식을 다 팔았기 때문에 관망을 합니다. 아니면은 조금씩 주식을 사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상태에서 계속 그냥 어떻게 보면 시장을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른쪽 하단 B3 B3를 보시면은 과장 국면. 거래량이 폭증하고요. 주식 소유자는 최저입니다. 비관주의가 팽배해서 모두가 이제 다 파는 거예요. 주식을.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식을 너무나도 팔려니까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폭증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기업은 멀쩡해도 다 주식은 이제 안 된다. 이런 비관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다 주식을 파는 겁니다. 다들 매도하기 바쁘지 매수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때 소신파들은 조용히 헐값에 주식을 사서 모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경기가 이렇게 순환한다는 거예요. 순환. 이렇게 해서 돌고 돈다. 그래서 왼쪽 이 달걀을 가운데 두고서요. 왼쪽이 이제 경기가 불황해서 호황으로 가는 걸 얘기하고 이제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보시면 오른쪽 국면을 보시면은 B국면이죠. B. B자가 붙은 것들은 이제 경제가 호황해서 불황으로 가는 단계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A1, A2, A3, B1, B2, B3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는지 부동산을 사야 되는지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A1에 있는지 A2에 있는지 A3에 있는지 아니면 B1에 있는지 B2에 있는지 B3에 있는지를 일단 명확하게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A3 보시면은 과장 국면이잖아요. 거래량과 주식 소유자가 폭증하고요. 부와 내동파가 참여한다. 흥분된 분위기를 타고 주가가 상승하고 대규모 일반 대중이 유입된다. 언론이 대규모 주식 매입을 연일 보도하고 사규모 매주 화두가 주식이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조정이 있기 전에 그 모습이었던 것 같거든요. 누구나 다 삼성전자를 사고 세술라를 사고 삼성전자 주가에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아침에 삼성전자 주식 주가를 확인하고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사규모의 화두가 되고 A3 국면의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A3 국면 끝난 것 같고 저는 이제 B1 B1으로 가는 게 아닌가 거래량과 주식 소유자가 서서히 감소하고 약간의 매도가 이러니까 즉시 하락하고 지금 주식 시장에 좀 빠져 있죠. 그리고 투자들이 예민하게 시작하고 더 이상 주식을 새롭게 살 사람은 없어지고 이때 이제 소신파들은 이미 다 주식을 서서히 팔고 있다. 거의 다 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B1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조금씩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제가 뭐 지난번 영상에도 소개시켜드렸지만 양들의 코스토라니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금리가 일단 올라가기 시작하면 시장은 어쨌거나 하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리를 저항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지금 인플레이션 뭐 푸드플레이션 뭐 공급대란 뭐 이런 걸로 지금 물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물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려서 물가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주위 시장은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저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A3가 이미 지났고 이제 B1 내지는 뭐 B2 뭐 이 정도 상황인 것 같다. 저는 B1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시장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서서히 내가 뭐 어마어마한 큰 손실을 본 게 아니라면 주식을 조금조금씩 처분하시고 다 파는 것을 목적으로 조금조금씩 처분하셔서 현금을 좀 보유하고 계신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들고 있으신 분 있으면 조금조금씩 이제 저축을 팔아서 저축을 좀 1년 내지 2년짜리 적금을 들어놓고 손대지 마시고 시장의 분위기를 쭉 살피시면서 이제 B3 국면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정말 이제 주식은 안 된다. 뭐 혹은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증권계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뭐 안 좋은 비관론에 빠져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이런 주식이 꼭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지금이 B3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서서히 과대 납폭된 종목들을 사서 모으시면은 인생에 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제 말이 맞다는 건 아닙니다. 제 판단을 말씀드린 거고 제 의견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뭐 한번 지금 어느 국면인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다 전망하시면은 아마 투자가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이 국면이 어디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마다 또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마시고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안드레 코스톨라니 코스톨라니의 달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